따는 꿈은 흔히 성취, 성장, 기회 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를 따는 행위는 꿈꾸는 이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갈망,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현실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나타냅니다. 따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는지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는 꿈은 개인의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고 싶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무엇을 따는지에 따라 꿈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는 꿈은 대개 꿈꾸는 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 꿈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꿈 속에서 따는 행위는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상징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그 결과를 기대하는 심리를 나타냅니다. 따는 꿈은 또한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꽃을 따는 꿈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무엇을 따는 행위는 꿈꾸는 이가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회나 도전과제가 꿈 속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는 꿈은 때로 성취하지 못한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를 따는 것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바람이나 목표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며, 꿈 속에서 이를 상징적으로 성취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는 꿈은 때로 소유욕이나 탐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를 따는 행위는 꿈꾸는 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나 권력 또는 지식 등과 관련된 소유욕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따는 행동이 지나치게 집착적이거나 강박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일을 따는 꿈은 일반적으로 풍요와 성취를 상징합니다. 과일은 꿈 속에서 성장과 결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일을 따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일이 잘 익어 있을 때 따는 꿈은 그 성취가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덜 익은 과일을 따는 꿈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기대하는 무의식적인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꽃을 따는 꿈은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꽃을 따는 행위는 꿈꾸는 이가 자신이 가진 행복과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종종 사랑이나 연애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꽃을 따는 꿈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사랑이 가득한 관계나 인생에서의 즐거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든 꽃을 따는 꿈은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나 풀을 따는 꿈은 자신의 건강이나 성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뭇잎은 성장과 회복을 상징하며, 풀은 대개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나뭇잎을 따는 꿈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복될 것을 암시할 수 있으며, 꿈꾸는 이의 내면적 성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른 나뭇잎을 따는 꿈은 건강의 악화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따는 꿈은 물질적 성취나 경제적 풍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돈을 따는 행위는 현실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욕구나, 경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바람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이 반복된다면, 이는 지나친 물질적 욕망이나 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과도하겠다는 꿈은 욕망이 지나치거나,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꽃을 지나치게 많이 따는 꿈은 자신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과잉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보다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과일을 따는 꿈을 꾼 한 남성의 사례 한 남성은 꿈속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꿀 당시, 그는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과를 따는 꿈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했으며, 이는 그의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을 반영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성취를 더욱 확신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꽃을 따는 꿈을 꾼 한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을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꽃을 따는 꿈은 그녀가 그 사랑을 즐기고 있으며,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사랑에 대한 만족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돈을 따는 꿈을 꾼 한 사업가의 사례 한 사업가는 나무에서 돈을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며, 그 사업에서 큰 성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따는 꿈은 그가 경제적인 성취를 원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가지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꿈 가지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과일을 따는 꿈은 산모가 출산할 때 건강이 걱정됨을 나타낸다. 호뱅두나무 꽃을 벽장 안에 넣어두는 꿈은 집계자손에게 아들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감 따는 꿈 감은 재물, 작품, 관세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따는 꿈은 이러한 것을 얻는다는 해몽풀이가 가능합니다.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는 꿈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물품 등이 있다. 경마에서 상금 내지 상품을 따는 꿈 남 때문에 근심과 손실 등 장애와 재난을 겪게 되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애를 먹는 곤란을 치르게 된다. 공업나무에 벗어따는 꿈 학업성적, 논문, 사업성과 등을 얻는다. 고추를 따는 꿈 자신의 일에서 많은 이득이 생기거나 옥동자를 낳게 될 태몽이에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꿈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꿈을 꾸게 되면 농업, 낭농업에 종사하는 아들을 낳게 된다. 과일을 많이 따는 꿈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사업을 할 자본을 얻게 됨. 재물을 모으는 등 생활이 안정될 꿈 귤을 따서 앞치마에 담는 꿈 태몽으로 귀한 아이를 낳게 될 꿈 금메달을 따는 꿈 많은 재물을 얻어 생활의 풍요를 누리게 될 꿈 깊은 산 속에서 과일을 따는 꿈 태몽으로 장차 재력가로 성장한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깊은 산에서 과일을 따는 꿈 태몽으로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아이를 낳게 될 꿈 꼭지 달린 사거나 배를 따는 꿈 아들을 낳을 태몽으로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짐 꽈리 열매를 많이 따는 꿈 생산, 농업, 아공, 식품,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작업, 일거리 수입, 수화, 수금, 소재복, 물품 구입, 행제 등이 있다. 나무 밑에서 열매를 따는 꿈 평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게 살 자녀를 출산할 태몽 나무에서 딴 과일을 먹는 꿈 바라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암을 나타내는 꿈 누름으로 돈을 따는 꿈 노력의 대가로 큰일을 해내거나 재물을 얻게 등 누름판에서 적은 액수의 돈을 따는 꿈 근심 걱정할 일이 발생하고 막대한 돈을 따면 노력해서 상당한 일거리나 재물을 얻는다. 누름판에서 큰 돈을 따는 꿈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흥의를 해내거나 재물을 얻게 될 짐조 단감 따는 꿈 자신의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많은 이득을 얻는 꿈 대나무밭에서 대순을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대출을 따거나 먹는 꿈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인정을 받게 되고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될 꿈 딸기를 따는 꿈 금전 상태가 좋아질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딸기는 남몰래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매실 따는 꿈 아들을 낳게 될 태몽 행운을 맞아 재물 돈이 들어오는 꿈이기도 하다. 매화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뜻밖의 행운을 맞아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밑에서 열매를 따는 꿈 밑에서 열매를 따는 꿈은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거나 하층 생활을 하게 될 자녀를 출산한다. 발귀퉁이에 있는 덜 익은 푸른 복숭아를 따는 꿈 멋을 알아 방송이나 언론기로 나가면 잘 풀릴 딸을 낳을 태몽 밤나무 위로 올라가 밤송이를 따는 꿈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고 소화성 취하게 된다. 은행,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 임신, 행제, 재물, 돈, 수입, 물품, 상거래 등이 있다. 밤송이를 따는 꿈 오랫동안 소원해온 발을 이룰 꿈 밤을 먹거나 따는 꿈 밤을 먹는 꿈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과의 이배를 암시한다. 혹은 해외여행, 원거리 여행을 떠날 조짐이다. 방울토마토를 따는 꿈 아이를 출산하게 될 꿈 꿈에 방울토마토를 따면서 꼭지가 있었다면 산의 아이를 낳게 될 태몽입니다. 밭에서 목과 송이를 따는 꿈 장사가 잘 되어 큰 돌을 벌게 될 꿈이다. 밭에서 상추를 따는 꿈 생산 및 농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돈을 벌게 된다. 구인과 세댁은 임신하여 딸을 낳는다. 자료수집을 하게 된다. 보리수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따는 꿈 불심, 진리, 재물, 돈, 물품, 명예 등을 얻어 소화성 취하게 된다. 복숭아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복숭아를 따는 꿈 문예작품 장작으로 영예를 얻어 스타가 된다. 행제, 재물, 돈, 수입 등이 생긴다. 붉게 익은 사과 여러 개를 따는 꿈 여러가지 일에 종사해서 성과를 얻게 된 붉고 큰 고추를 따는 꿈 임신 중에 이 꿈을 꾸셨다면 태몽으로 착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또 효도를 하며 바르게 자라게 될 자식을 낳게 될 겁니다. 붉은 대추를 따는 꿈 붉은 대추를 따는 꿈은 재물이 풍성해진다. 사업은 자금이 풍성해지고 순조롭다. 또는 태몽일 수도 있다. 빨간 고추를 따서 말리는 꿈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꿈 사과를 많이 따는 꿈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꿈 산 중턱에서 과일을 따는 꿈 온세가 점점 호전되어 마침내 일을 성취시키는 성향의 자손을 얻을 태몽 산딸기와 앵도 오미자를 따는 꿈 재물을 얻어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꿈입니다. 산에서 과일을 따는 꿈 장차 머리가 총명하고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채지하며 자라날 아들을 낳는 꿈 석류나무에서 잘 익은 석류를 따는 꿈 생산, 식품,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송이버섯을 따는 꿈 운이 따르지 않아 하는 일마다 미비한 성과가 나타날 꿈 숲속에서 과일, 버섯 등을 따는 꿈 숲속에서 과일, 버섯 등을 따는 꿈은 논문의 통과, 성적의 상승, 사업의 번창 등을 얻는다. 숲에서 과일을 따 먹는 꿈 노력해온 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꿈 앵두를 가득 딴 꿈 집안의 경사가 생겨날 꿈 방해가 되었던 문제가 해결됨을 뜻합니다. 영꼽칠 딴 꿈 별다는 문제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꿈 오동나무 열매를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재물, 구입, 소유 등을 하게 된다. 옥수수를 따는데 상한 게 있는 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꿈 집안의 걱정거리가 발생하겠으며, 굳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옥수수를 딴 꿈 그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꿈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는 꿈 우연히 투자한 것이 황금으로 변하여 예상해 큰 소득이 있으니 금고가 가득하다. 잘 익은 과일을 따는 꿈 잘 익은 과일을 따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뛰어난 수원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귀한 인물을 낳는다. 잘 익은 복숭아를 따는 꿈 밝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꿈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 잣송이를 따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취직,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이 있다. 잣나무에 올라 잣송이를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거나 합격, 승리 당선, 자격 취득, 성공 등을 암시 지목 위로 올라가 손으로 달을 따는 꿈 생산, 문화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새로운 일거리로 권이나 명예를 얻게 된 참외밭에서 탐스러운 참외를 따오는 꿈 임신을 하여 똘똘한 옥동자를 낳게 될 꿈입니다. 총명하고 재물운이 좋아 장차 부기로운 삶을 누리게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의미해요. 채소들 가운데 참외를 딴 꿈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꿈 풍부한 먹거리가 생겨나고 재물과 돈이 들어와 집안이 풍노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록 잎을 따는 꿈 공공단체에서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게 됨 크게 자란 족순을 따서 집에 가져온 꿈 뜻밖의 이득이 생겨 기쁨을 만끽하게 될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키위를 따는 꿈 그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될 꿈입니다. 포도 덩쿨에서 제일 큰 포도송이를 따오는 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널리 명성을 떨치고 만족감을 얻게 될 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잘 익은 포도송이를 따는 꿈 사업이나 우량기업에 투자하여 결산대 많은 배당금의 몫을 차지한다. 재물, 돈, 횡재, 수입, 수주, 합천, 낙찰, 수확, 임신 등이 있다. 포도를 따는 꿈 포도를 따는 꿈은 하는 일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좋지 않은 꿈이다. 푸른 나뭇잎을 따는 꿈 푸른 나뭇잎을 따는 꿈은 회사나 공공단체에 들어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따는 꿈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따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늘에 날아 별을 따는 꿈 군인, 경찰관, 공무원 등의 직업인은 훌륭한 스타가 되고 입신양령하여 대중매체의 영상에 꽃을 피운다.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이 있다. 한 개뿐인 붉은 과일을 따먹는 꿈 운이 따라 기쁨을 얻게 될 꿈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생활이 안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해를 손으로 만지거나 따는 꿈 해를 손으로 만지거나 따는 꿈은 많은 권세와 재물을 얻게 될 아들을 출산한다. 호박을 딴 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꿈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눈부신 결실을 맺어 많은 이득이 생기는 꿈 홍시를 따다가 떨어뜨려서 터진 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꿈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심을 하게 되거나 재물이 새어나가는 꿈입니다.